1, 2, 3 스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이 맥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8.01 스테이 FM 라디오 DJ, 필릭스 탁자 위에 많은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시죠? Q. 오늘의 키워드는 꿀언니아 꿀언니아 꿀언니아는 아스트라일리안의 방법을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에게 저도 이렇게 꿀언니아를 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테이랑 같이 ASMR을 하게 해줘서 그러냐 이렇게 쓰담쓰담 우리 스테이도 이렇게 같이 들어줘서 그러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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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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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배들에게 분들에게 맨날 일단은 쓸거에요 컬러연필 편지 종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색깔 있는 것도 있고 그림 편지 그리고 병아리 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쓰기 전에 분위기 만들 수 있게 캔들을 가져왔습니다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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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I really love this sound. 이 소리 너무 좋은데요? I like the tapping especially. 이렇게 Shall we get started? 이제 냄새 너무 좋네요. Let's get things started. Let's get a match. There we go. 뭔가 좀 얼쏘한 것 같아요. 들리시죠? 여기 아주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깜짝 놀랐죠? 스테이비아. 하나, 둘, 셋, 넷. 해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칭찬을 써줄거면 핑크로 쓰고 싶습니다. 찬이 형 먼저. 찬이 형부터 쓸게요. 아니다. 막내로부터 가자. 아니다. 종이 형. 손은 불? 이제 다음은 승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멤버들 다 썼는데, 이제 저만 알았어요. 아, 칭찬을 어떻게 하지? 자기한테 칭찬을 해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차라리 스테이한테 칭찬을 벗고 썼으면 좋겠다. 일단 슬프로 칭찬을 해야된다면. 어렵네. 자, 이제 편지를 다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이 형은 늘 팀에서 의견을 잘 받고 신경을 써서 진짜 멋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이 늘 언제나 분위기를 잘 잡아서 정말 웃기고 힘이 생긴다. 정말 멋져. 언제나. 승민이는 늘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늘 꿀팁 같은 걸 알려주고 똑같이 예니랑 장난을 많이 해서 기운이 따뜻해. 리노 형은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뿌듯하고 내 언제나 그 뿌듯한 마음이 티가 난다. 자, 다음 거는 정임이, 정이니, He's always very fun to play with. Or with the members. He's always caring for them. So, I'm always very thankful And, I think he has a very pure heart. 그리고 surviving 창 aw цвет The fact that, he talks a lot And, it's very fun And, I feel like it heals me In any situation He's very nice to be around with. 현진은 우리 팀에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멤버들을 배우고 싶어요 자신의 믿음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뽀기 뽀기는 ASMR 기술이 넘친다 베이킹 잘하고 멋있다 그리고 스테이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생활이 더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한테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예요 스테이한테 쓴 이유는 스테이가 이렇게 데뷔 때부터 계속 늘 있어주니까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남겨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스테이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스테이 짱이라고 썼어요 스테이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의 하트 심장 반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는데요 칭찬을 해줄 때는 그렇냐 그렇게 가볍게 편하게 말하면 돼요 even though receiving it is easy enough saying it to the person around you for doing something good good or good or nya for just being here with me or good or nya for existing 일단은 오늘까지 오늘까지 라디오를 할 건데요 잘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주 뿌듯한 그리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공인 스테이 FM 라디오 DJ 뽁디 스테이키즈 펠릭스였습니다 스테이 굿나잇 스웨이 dreams and also sleep tight and see you in our dreams thank you